약속해. 뭘?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겠다고. 우리 집 마귀할먹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캐릭터야.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서 도망치지 않겠다고. 약속해. 당장 준비해둬요. 알겠습니다.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?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. 제일 두려운 건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. 도련님. 도련님. 무슨 일이야? 도련님. 도련님. 금잔지 형님. 음... 잠시만... 뭐 짐작가는 거 없어? 말해두겠는데... 이번만큼은 니 편이 없을 거야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부진표...